정권하게 그래 이놈아 그래 이놈아 그래 이놈아 왜 한거야? 저 천한 놈한테 귀한 국수는 왜 내리신 것입니까요? 뭐야 갑자기 왜 천한 놈이라고 그러고 왜 천한 놈한테 그냥 이놈아 그러고 그러는거야 국수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어 한 젓가락만 하게 냅뒀다 아주 덩치만 컸지? 음식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아주 애송이 같구나 그냥 이놈아 저놈아 하냐고 그러는거 아니야? 어허 이놈아 넌 뭘 또 이놈아 왜 자꾸 이놈을 해 넌 어디금씩 하면서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말 말하고 있느냐 뭐냐고 니네가 왜 이러냐고 우리 오래전에 국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국수야 사랑해 하면서 먹어 국수야 사랑해 너 이런거 되게 다 생긴다 내가 저기 앉아있었어 봐 얘가 시키는게 내가 돼 맞은편에 앉으면 다 시킨다고 야 넌 정말 조작이가 약간 멍텅불이잖아 아 멍불이잖아 핫돈 좀 바로하네 아 징놈 이놈아 너 왜 이놈이라고 아 그거 뭐야 그냥 갑자기 아무것도 없이 이놈 이놈아 잊지마라 왜 왜 연기나 감정선이라는게 원래 그래 무슨 연기가 바로 뜨고 어떻게 떨겨요 내가 안 할건데 너 혼자 왜 연기냐 아직 빠져있는거야 빠져있는거지 빠져있어 저리가 빠져있는거야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이루 끊으면 끝이다 아 그럼 갑니다 이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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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mm 이놈이놈 imo 고구매타 wow 이것도 hood 좀 뽑아주자. 야, 제가 칭찬하네. 다음에도 우리 형 건강하게 해주소서. 이렇게 아버님 출신 자체를 잘 마쳤습니다. 아이고. 이게 출신 자체를 잘 마쳤어? 네. 근데 출신 아버지한테 이놈.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사항. 아이고, 아버님 먼저 가셨어요? 출신 아버지한테 이놈. 아이고, 아버님. 이거 뭡니까? 누님이 좀 아버지 단아들이여. 우리 아버님. 아이고. 이십 기효네. 감사합니다. 우리 맛있는 녀석들이 이렇게 또 2년 넘게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이십 기 형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화이팅이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절 들어오려라. 이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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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 어디 가리. 이놈. 국수 한 그릇 먹더니. 믿도 끝도 없는 놈이 어디라. 하늘이 손에 닿았더냐 이놈. 야, 시대를 하나만 해. 아이고, 야. 아버지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? 뭐라고 이놈들아? 자, 아버지가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? 이놈이세요. 성신 축하드리고. 마주가 가십시오. 이렇게. 감사합니다. 한 floors. 에어. 네. 가. 네. 네.